촬영 시작 이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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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저희 FX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태국 와서 공연하는거죠 네 FX 미니밤은 다이란 말 열심히 가 정말 이렇게 그거를 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누군가 어때요 누군가 누군가 정말 지금 너무 더워요 근데 날씨는 아니고 페리로는 열정이 넘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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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을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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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